어? 학범 씨네? 효정이, 왜 그래? 나?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짜증난 것 같기도 해서. 우와. 뭐하냐? 나 오늘 안 들어와. 야. 진주랑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.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? 야, 준희 그 새끼까지 나한테 뒤통수를 칠 줄이야. 와. 준희가 순해서 그렇지 머리로 따지면 너보다 훨씬 나아. 너는 이 상황에서도 농담이 나온다. 알아보니까 아직 자수는 안 한 것 같아. 집에도 없고 전화기도 꺼놨어.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뭔가 대단히 큰 결심을 한 거 아니겠어? 걱정 마.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. 김 실장하고 연락이 안 되네. 너도 연락 안 해봤지? 응. 더 이상은 위험해. 이건 내가 처리할게. 이참에 경찰 일 그만두는 건 어때? 엄마랑 작은 가게라도 하면서. 싫어. 그거라는 거. 그거라는 거.